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하라고? 아, 잠깐만요. 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당장 만나.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가정의 달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가족 얘기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 좋을지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봐서 진짜 멋진 가족. 도저히 안 찾을 수가 없어서 찾자마자 나왔어. 가장 어떻게 보면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 가족들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미녀자매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녀자매 언니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자매 동생 이송현입니다. 여러분, 두 분이 장난이 아닙니다. 스펙이 오늘 그냥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당장 만나 2회 출연이에요. 두 번째 출연인데 작년에 올해의 장애인상 2020,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시고 당장 만나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때 대통령상을 받고 진짜 좀 뒤늦은 뭐랄까? 수상소감이랄까? 이런 거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보고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방송도 많이 하고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서 행복해요. 근데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같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장애인상을 얼마나 받아보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지원 학생이 받고 제1처럼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제가 고맙습니다.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멋진 무대를 미녀 노래를 하고 있는 젊은 학생으로서 받았었던 쾌거를 작년에 이뤘습니다. 아 근데 우리 동생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 집은. 이 집은 동생이 빠지지가 않은데 우리 송현 학생도 올해죠. 올해 이제 올 초에 KBS에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서 많은 국민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얼굴을 알렸어요. 우리 송현 학생도 요즘 친구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좀 이렇게 이 정도 스타 되면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학교 다니게? 어때요 요즘? 트롯 체전 방송 나온 후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언니를 먼저 알아봐 주셨는데 이제는 저를 먼저 알아보셔서 너무 좋고 또 광고도 찍고 방송도 많이 나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저도 너무 부럽네요. 나도 올해인 장애인생이랑 트롯 체전 나도 나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두 굉장히 대단한 우리 게스트분들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전문성과 가족 이야기들 오늘 같이 나눠볼게요. 두 분이 민요 자매잖아요. 나는 진짜 부끄러운 게 민요가 사실 뭔지 설명을 잘 못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민요가 뭔지를 잘... 근데 저 같은 사람 많을걸요? 민요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두 분한테 민요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요는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가 가장 잘 담겨있는 예술입니다. 한과 정서가 담겨있는 노래. 요즘 친구들 다 케이팝이나 댄스 음악들을 많이 좀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두 친구는 어떻게 민요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때부터 국악을 배우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호님 초등학교 때 어떤 계기로 시작했던 거예요? 국악을?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노래 동요 같은 걸 부르는 걸 좋아했구나. 네. 송혜님은 그러면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니 덕분에 국악을 많이 접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와 그럼 뭐 어머니 계속 경력 거의 15년 차 된 거네요. 14년 차? 이렇게 돼서 굉장히 베테랑과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민요를 부를 때 그러면 나는 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민요는 이런 거를 내가 잘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부를 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민요를 부를 때 꽃기와 시금새가 아주 중요해요. 아 꽃기는 알 것 같아요. 노래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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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거요? 아 지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그럼 시금새는 뭐예요? 그냥 시금새 안에 꺾기나 떨기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좀 넓은 의미인 거구나. 그럼 시금새가... 아 그렇구나. 맞아 우리나라 민요나 국악 같은 거 보면 약간 그런 맛들 있잖아요. 와 이거 내가 너무 지금 표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이 답답함. 이거 진짜... 뭔지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다 머리에 떠올리는 그거일 겁니다. 우리 그러면 소리를 잘 꺾는 법이나 시금새를 잘 하는 법 두 분이 저한테 속성과외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면 좀 만난 김에 제가 배우고 가면 좋잖아요. 어 그러면 태평가를 한번... 어 태평가. 네. 제가 하라고요? 아니 불러주시면 따라할게요.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하라고? 아 잠깐만요. 아 네. 짜아... 하하하하 아 네. 어? 자 해볼게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오... 오 됐어? 아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요? 아 지현님 괜찮았어요? 네. 여기서 시금새라는 게 약간 이거 구름 타는 거인 거죠? 짜증을 내어서 무엇... 아 이거... 이거를 제가 근데 여러분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동네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좀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오늘 얘기를 또 하나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민요자매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와하... 네. 우리 앨범 진짜 예쁜 커버 보이시죠? 지금 화면 이렇게 다 나오고 있을 텐데 우리 지원 학생이 앨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민요자매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에요. 구화 찬양과 가요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스타라서 홍보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책도 두 친구의 이야기로 책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책 소개도 좀 부탁드려볼게요. 동화 작가로 유명하신 고정욱 작가님께서 언니와 저의 공연을 보시고 동화책 주인공으로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민요자매와 문화래퍼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고정욱 작가님 진짜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동화책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민요자매와 문화래퍼 책이랑 민요자매 찬양 CD를 드립니다. 아하하! 네. 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지원 학생이랑 송연 학생에게 응원의 댓글 아니면 두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신 분들한테 이 동화책과 어... 앨범 함께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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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